Bonjour tout le monde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봉봉봉 프랑스 호야초금을 함께 나누게 될 염찬이 부러 강사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오늘 첫 1강에서는요. 1강에서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침에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와 그 다음에 안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본문 디알로그를 제가 먼저 상한극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발음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 먼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십시오. 자, Bonjour! 우리 인사인데요. Bonjour! bonjour